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혜영입니다. 요즘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활기찬 행보가 많은 이들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임윤찬 피아니스트 기획사인 목 프로덕션이 언급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하반기 관련 소식을 모아서 짧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지난 9월 20일 국가 브랜드 진흥원이 수여하는 2022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예술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국가 브랜드 대상은 국가 브랜드와 국가 이미지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에게 국가 브랜드 진흥원에서 시상하는 의미 깊은 상입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이 기간 동안 북미 투어 중이어서 대리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 클라이번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만을 넘기면서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독이 실버 버튼을 안겨준 것이겠지요. 북미 투어 중인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반 클라이번의 유튜브 실버 버튼을 들고서 찍은 인증샷 사진이 SNS에 올라왔었습니다. 반 클라이번 재단과 임윤찬 피아니스트에게 큰 의미가 있는 실버 버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10월 5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원코리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정명훈 지휘자의 지휘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협연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용래 기자에 의하면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정확하고도 우아한 황제 연주가 끝나자 마이스트로 정명훈은 만면에 번져나오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교하면서 기품이 넘치는 맑고 낭만적인 연주에 관객들은 홀린 듯 숨을 죽여 감상했고 마지막 악장이 끝나자마자 힘찬 박수와 환우로 화답했다고 하네요. 이날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앵콜로 페데리코 몬포우의 정원의 소녀들과 스크리아빈의 앨범 리프 소곡과 시곡을 앵콜곡으로 선사했다고 합니다. 10월 6일에는 전남대 민주 마루에서 홍석원 지휘자와 광주 시안과 함께 다시 베토벤의 황제를 협연했습니다. 이날은 앵콜곡으로 페데리코 몬포우의 정원의 소녀들과 스크리아빈의 앨범 리프 소곡 그리고 쇼팽의 녹턴 작품번호 9의 2번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 곡은 8월 23일 교보 노블리의 콘서트와 27일 개총 클래식 축제에서 멘데스 존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하고서 앵콜곡으로 연주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민찬 피아니스트는 10월 8일에는 통영국제음악당에서 홍석원 지휘자와 광주 시안과 함께 다시 베토벤의 황제를 협연했습니다. 이날의 베토벤 황제의 실황 연주는 11월에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앨범이 발매된다고 합니다. 이민찬 피아니스트가 반 클라이번 콩쿨 우승 이후 발매되는 첫 라이브 음반이어서 음악계와 전세계 팬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발매되는 황제 음반은 저처럼 이민찬 피아니스트의 베토벤 황제의 실황 연주를 놓친 팬들에게 귀하고 값진 선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민찬 피아니스트는 오는 12월 3일에 일본 도쿄 산토리 홀 대비를 앞두고 있고 2023년 1월 18일에는 영국의 런던 의그모어 홀 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레이블로 음반도 발매하고 꾸준히 레파토리를 넓혀가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면서 또한 세계적인 연주홀에서 데뷔 무대를 앞두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음악적 행보에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까지 피아니스트 김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